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석정 동아대학교 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8월에 15대 총장에 취임한 직후에 한 번 모셨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개교 70주년 되는 해에 총장직을 맡으시면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해 개교 70주년에 취임을 해서 보람도 책임도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정이 없는 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 일정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립대학에 재정난을 타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지난 입학식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입생들한테 격파 시범을 총장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진무리 시일에서 연습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격파는 성공하셨어요, 총장님? 실질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총장님의 격파 시범은 우리 신입생들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 격파 시범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약 한 달간 연습을 하여 대리석 한 장을 깨웠습니다. 송판이 아니고. 네. 이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도전정신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과보 아래서 성장하다 보니 의지나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길러주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격파는 처음이고 나이도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촬영 중에 NG가 나서 격파를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주먹이 부었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표시가 좀 나죠? 네. 네. 그런데 총장님 손도 굉장히 크세요. 아니요. 학생들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잘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대학교 17학번 신입생들부터는 태권도를 교양 필수로 꼭 이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국내 대학들 중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질문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명문대학일수록 스포츠를 포함해서 전인 교육을 시킵니다. 네. 일본의 청소년들도 필수적으로 운동을 하고 큽니다. 뼈약볕에서 운동을 하여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조선조 이래 600년간 백면서생 범생이 등을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원을 맴돌고 입시 위주의 교육만 시키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이 몸도 마음도 허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동아 젠틀맨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과 물을 겸비한 동서평 인간의 양성입니다. 그런 목표에서 교양 필수로 무도와 인성 과목을 만들어 인성도 다듬고 유도나 태권도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도 부르렀습니다. 지난해 11일 제가 직접 학생 시민들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대 학생들이나 특기자들에게도 박물관 견학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특강에도 스포츠대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문과 무가 모두 다 갖춰진 학생들을 원하시는 거군요. 동아대가 지난해 말에 10년 뒤를 데뷔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가 뭔지 또 미래전략위원회의 주요 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우리 대학은 깨우고 함께하는 대학 비욘드 동아 등을 슬로간으로 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의 10년 후 미래의 모습의 구상과 그에 따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사립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 및 국제화, 미래지향적 학사조직 및 특성화, 열린 교육시스템의 구상,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으로 추진 어젠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이상문 석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총 17명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말 임진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의 우리대학 교수 400여 명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가동해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역사립대학의 위기를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독일에 이어서 올해는 일본 또 최근에는 베트남에 있는 대학들과도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독일 본대학에 이어 최근에 일본 시모노시키에 소재한 이름이 같아요. 우리 동아대학.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에 두이탄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거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순각버게 확대했죠. 취임하자. 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약 30개 나라에 200수십 개 대학 및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학생교환 및 공동학술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만주건대사였던 탓에 그간 제 시선이 동북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전 싱가포르에서 몇 개월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동남아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네. 무진장한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취임식에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태평양 회교권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을 자매대학에 많이 내보내어 식견을 넓히도록 해서 세계 속의 동화대면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선진국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듯 이제 이웃 아시아인들에게 학문, 문화, 기술 등을 전수시켜서 한국의 외연을 넓히는 것입니다. 참 서로에게 윈민되는 전략이네요. 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사립대학법 위반을 위한 정책 포럼이 4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자태를 포함해서 일련의 사립대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대학법의 위반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총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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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명문대학들은 대개 지역의 사립대학입니다. 네. 사학은 국립대와 달리 역동성, 다양성의 긴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온 민족의 수군이었던 올림픽 첫 금메달은 우리 동화대 출신이 이루었습니다. 네. 전통의 지역 거점 대학들을 육성해야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취지의 법안 위반은 대찬성입니다. 그렇군요. 대학교육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37만 원 또 국립대의 경우는 421만 원으로 조사가 됐던데요. 동화대의 경우는 지금 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대선 후보가 국국립대학 무상 등록금 제도를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 등록금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겁니다. 등록금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의 손을 떠나 정치적 이슈가 된 난점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물든 정치인들은 저마다 득표를 위해 온갖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수년 전부터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지만 이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신임 교수의 충원 시설 투자 재투자 등 대학 운영의 현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등록금이 또 법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로써 거의 모든 사학들이 적자 상태의 허덕입니다.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액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자고 그러죠. 병원도 무상을 해준다고 그러고. 대졸생 모두를 공무원으로 취업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죠.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비용은 전 국민이 상당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다 뜯길 겁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열심히 일하는 근로의 정신과 경쟁과 도전의 정신이 실종될 겁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그리스나 남미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기부 입학도 거부하고 등록금을 법으로 묶는 나라에서는 대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기술을 익혀 평생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는 그런 사회적 기운이 이래야 합니다. 평등주의의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인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사촌에서 오늘은 한석정 동아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산시가 2007년부터 동아대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옛 임시수도정부청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시의회 공한수 의원이 지난달 피란수도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좀 길지요? 네. 발의했습니다. 국보 보물을 보유해서 한국대학박물관 랭킹 1위입니다. 이건 1925년에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한국전쟁 때에는 임시수도정부청사로 휴전협정 후에는 다시 경남도청이 되었다가 이후 부산지법 및 부산지검본관으로 사용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 동아대 석당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재 신청은 우리가 받는다기보다는 문화재청과 부산시의회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협조하고 하는 등을 임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취임한 지 딱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처음 교육중심을 표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고치시키는 일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남은 임기의 구체적인 목표는 그간 다수의 동남권 재계 지도자들을 길러낸 전통에 걸맞게 산학협력의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아대 동문들 중에서 유명한 재계 지도자들이 많죠. 강병중, KNN, 회장, 기타 등등, 신정택, 에어부산 등등등 이루, 해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 우리 전통에 참으로 맞는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는 낙후된 서부산의 개발 이걸 도와서 이곳의 제조업의 부흥뿐 아니라 지식관련 산업의 진흥에 힘쓸 겁니다. 그런 효과를 또 교육에 연결시킬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학의 장점인 인문학과 예술, 의학, 건강과학 등을 인근 지역과 경남 일대의 대학들에게도 연합 공급하여 서부산 산학의 중심이 되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네. 명사촌에서 오늘은 한석정 동아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더욱더 멋진 활약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